두 경기 다 오늘 승리해서 너무 기쁜 것 같고 경기 내용도 좋았던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깔끔한 경기력으로 이겨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길 건 진짜 예상하지 못했고 언제나 티원전은 긴장하고 오거든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말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좋은 경기로 이겨서 좋고 오늘 경기는 그래도 요즘 메타 해석이라고 그러나 요즘에 바텀을 약간 너무 전략적이라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략적인 거라서 이야기는 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바텀 라인전 구도가 저희가 유리한 구도였어가지고 라인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저희 정글이 니달리여서 상대 정글보다 턴을 좀 쉽게 빨리 쓸 수 있어서 그래서 정글이랑 바텀이랑 얘기 잘 하면서 이렇게 계속 갱킹 각을 봤던 것 같아요. 요즘 원딜 픽이 뭐 확실히 좋다 이런 픽이 없어가지고 그냥 내려가서 네오나랑 조합할 원딜을 찾다가 이즈리얼이 게임하기 편한 픽들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즈리얼을 고르게 됐던 것 같아요. MSI 갔다 와서 힘들 수도 있지만 뭐 어차피 주어진 상황에서 불만 없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냥 선수들이 조금 힘들어하긴 했지만 그냥 쉴 때 쉬는 시간 있으면 좀 쉬면서 애들이 몸이 지쳤다기보다는 그냥 마인드적으로 힘들어하더라고요. 약간 멘탈적으로 너무 힘들어했는데 그냥 선수들과 얘기하면서 장난 많이 치고 농담 많이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편하게 해주면서 워낙 애들이 잘해서 그냥 이끌어주려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MSI 결승까지 가면서 쉴 시간도 별로 없었고 일정이 빡빡했는데 일단 그런 경기를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좋고 그리고 감독님이 평소에 하시는 농담 이런 것들이 원래 연습하는 연습실에서 좀 지루하게 있으면 지칠 만도 한데 저희 팀은 약간 분위기가 서로 농담도 자주 하고 좀 시끄러운 분위기여서 안 지치고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즈리얼이 버프를 어떻게 먹든 결국 스킬을 맞춰야 좋아지는 챔프라 스킬이 잘 맞는다면 그땐 더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이즈리얼은 좀 상대를 열받게 해야 잘하는 것 같고요. 앞에서 좀 골이 흔들면서 그리고 좀 이즈리얼이 아무래도 스킬로 딜을 하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평타 섞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약간 리듬 있게끔 하는 게 이즈리얼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중경기 뭐 계속 아직 초반이라서 다른 팀 경기 계속 참고할 것 같고 그냥 이제 KT한테 스프링타 한 판 지고 한 판 이겼는데 조금 이번에 이겨서 상대 전적을 이기고 싶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전략을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 얘기하자면 저희는 2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페이저 선수가 이즈리얼을 잘하긴 했지만 뱀픽 할 때 이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계속 이지 안 한다고 그랬는데 강제로 시켰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이즈리얼이 좋아 보여서 했던 것 같아요. 구도가 좋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뱀하고 나서 저희가 남는 것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픽했던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얘기하는 게 벤으로 막을 수 없는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벤의 벼차 다섯 개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상만 하면 되니까 애들하고 얘기할 때 다섯 개 이상 얘기하자. 얘기해서 맞춰가는 것 같아요. 오늘 젠지 팬분들이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서 기쁘고 계속해서 썸머 시즌 초반인데 열심히 해서 계속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맘 같아서는 오늘 같은 경기력만 맨날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런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DO LGBT DO POST DO POST DO POST DO POST DO POST DO POST